블랙박스에 담은 급가속 진전 대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의 발표 내용이 혼선을 주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고 현장에 스키드 마크를 확인했다라고 발표했다가 1시간 뒤 스키드 마크는 없었다. 유류물 흔적을 오인했다라고 정정했어요. 주차장에 약간 턱이 있는 출입구 쪽에서 가속이 시작된 걸로 파악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스키드 마크를 헷갈릴 수 있느냐라며 누리꾼들의 비판이 제기됩니다. 스키드 마크는 핵심 증건데 스키드 마크라는 것은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타이어 자국이 도로에 남는 걸 스키드 마크라고 하잖아요. 이게 헷갈리냐? 조사가 장난이냐? 스키드 마크 여부조차 조사하지 않고 브리핑을 한 것이냐? 사건에 식마성이 부족하다라는 누리꾼들의 질타도 있습니다. 성춘 부의장님, 헷갈릴 게 따로 있다라는 시민들의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저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헷갈릴만한 거면 국민들도 이해를 하겠지만 전혀 기름의 흔적과 그거를 헷갈린다는 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이 죽음에 대해서 국민들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둘러싼 온갖 의혹들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SNS상으로 주고받고 온갖 추측들 난무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경찰 아닙니까? 경찰의 입장에 의하면 이게 아니라더라. 경찰의 입장에 의하면 이게 아니라더라. 이렇게 자정작용을 나름 국민들이 하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저렇게 우리가 실수했다. 그리고 그 실수조차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너무 기초적인 실수를 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경찰의 결과 발표를 믿겠습니까? 경찰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왜 오인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따지면서 또 책임자에 대한 처벌 아니면 이걸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경찰의 신뢰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고 좀 빠르게 조사를 해서 국민들이 지금 이 안타까움과 동시에 너무 궁금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발표들을 좀 빠르게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건은 이게 급발진이냐 아니면 운전미숙이냐 오작동 조작 미숙인 거냐라는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발표들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 방금 보셨던 것처럼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운전자의 주장과 달리 스키드 마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근 CCTV 조사를 봤는데 화면을 봤더니 후방 브레이크 등이 가속하는 내내 급발진 구간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구간 내내 점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기록 장치 EDR 경찰이 확인해 본 결과 브레이크 작동 흔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속 페달에 힘을 밟고 있었다라는 내용도 경찰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뒷유리 상단부에 가로줄이 빨갛게 들어와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화면에서는 지금 현재 위에 가로줄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블랙박스 확보됐는데 보도에 따르면 호텔 식사 좋았다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천천히 가라. 왜 이렇게 빨리 가냐라는 아마 아내분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음성도 있는 것 같고요. 어? 어? 라는 당황하는 소리도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운전자 A씨는 브레이크를 밟을수록 더 가속이 됐다. 병원 대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전문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급발진 시에는 브레이크 밟아도 먹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도 있습니다. 급발진일지 아닐지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김광삼 변호사님. 우리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버스 운전을 했고요. 또 굉장히 운전을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이전의 운전 캐리어를 보면 이건 역주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급발진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문가들 의견도요. 아까 그런 전문가도 있고 아니 이건 급발진이 맞다고 하는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단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EDR 기록이 5초 정도밖에 안 되는데 브레이크 밟은 조각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충격 당시 5초를 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안 밟았다 이걸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갑자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스키드마크가 없다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급발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의 증거의 말이 있고 그다음에 뒷부분에 있어서 브레이크 밟으면 뒷 유리창 위에 빨간색이 켜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CCTV가 밤이면 저걸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어가 맞다 틀리다 그렇게 갈 건 아니고 이제 좀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